뻔한 너의 한마디, 웃기는 너의 한마디 짜증나 너의 한마디, 화가 난 너의 한마디 Back to me, I'm so crazy 아직 내 머리는 너밖에 기억을 보셨어 바라고 밀어내고 밀어내도 나는 잘 안되나 봐 PPTV 시청자 여러분, 따져호 워먼슈, CMBLUE 오늘은 민혁씨 생일이고요 최근에 영하씨도 생일을 지났는데 우선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멤버들 사이에 허선 선물을 주고받았나요? 네, 저희 12시 넘어서 집에서 제 생일 때도 그랬고 어제도 민혁이 생일 때 딱 됐을 때 저희들끼리 케이크를 사서 축하해주고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재밌으시겠어요? 이번에 콘서트 입장으로 오면 아주 고인도 바쁘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고요 너무, 투어를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어서 거의 한 번 투어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다시 투어를 가고 그러는데 너무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팬들과 오늘 비행했을 때 콘서트를 많이 기대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뷔 후에 음악 뿐만 아니라 MC, MC,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아무래도 저희는 그런 다른 활동들도 하지만 하고 나서 마지막 무대에 섰을 때가 가장 저희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뭔가 집에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무대 위가 네, 저도 용하영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고요 일단 아무래도 본업이 저희가 가수다 보니까 또 밴드이고 저희가 라이브로 이제 콘서트를 할 때가 저는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정신 씨가 지금 KBS에서 방송하게 될 한광광철을 촬영하고 있다는 줄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드라마를 한국에서 방송할 때 PPTV에서 방송하게 될 때에 아, 진짜요? 네, 처음으로 시대극을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일단 지금 촬영을 하는 중이고요 또 일단 아무래도 시대극이고 저희가 또 초보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지금 촬영하면서 좀 익숙해져가고 있는 중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고 있는 중이라 또 재미있게 잘 하고 있고 또 투어랑 같이 겹쳐서 또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두 가지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멤버들 혹시 시대극 포 타임을 봤나요? 아, 그러세요? 사진으로만? 실제로 본 적 없습니다, 네 어... 굳이 드라마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기다림 아니에요? 보여주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언제부터 이거냐 죄송합니다 우리 둘이 말타는... 말타는 kot... 말타는 인습을 하는...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이제 컨셉들을 준비하느라 아주 바쁠텐데 말타는 인습도 하고, 촬영도 하고! 아주 힘들지 않아요? 혹시 방송이나 마치지 мал DNSnantize verni 일단 부산 같은 건 없었고요. 일단 지금 뭐 사실 연습을 그렇게 많이는 못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막상 또 촬영할 때 되면은 긴장해서 딱 멋지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가능해서 그런 재미 싶은 부분은 없으세요? 일단 지금 촬영을 그렇게 많이 못해서 근데 지금 하면서 계속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종목을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종목을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완전 잘하죠. 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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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거노? 제가 동생을. 몇 살이신데요? 26살. 다섯이에요. 따거. 따거. 근데. 그럼 제가 더 늙어 보인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 아..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따거한테 조심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Y님은 Thank you very much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중국 많이 방문해서 공연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큰 사랑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공연에서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C.C.A. 비행기 타고 와보니까 되게 가까운 나라라서 앞으로도 계속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찾아뵈서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중국 와서 이렇게 콘서트하게 되어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에 월드투어 겸 온 왔으니까 정말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까지 해주세요 Thank you Why you wan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